13명의 챔피언 그리고 6명의 생애 첫 우승자들 우승을 향해 단 하나뿐인 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KLPJ 탑 플레이어들과 우승을 꿈꾸는 쟁쟁한 선수들의 치열한 승부 끊임없이 도전하라 그리고 쟁취하라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주인공을 찾아라 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 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 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 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